안녕하세요. 석수입니다. 키네마스터에서 기본 사진 크롭, 사진의 줌인, 줌아웃의 설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에서 사진을 올리는데 사진은 자동적으로 움직이게 이렇게 줌인, 줌아웃되게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사진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늘 이 강의를 잘 들으시면 모두 해결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키네마스터 첫 인터페이스 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 있죠? 여기 키네마스터의 설정입니다. 여기에서 사진에 대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리로 들어갑니다.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여기 올라가시면 기본 사진 크롭이라는 게 있죠? 여기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여기 지금 설정에 들어가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 이렇게 4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화면 맞추기와 화면 채우기는 이걸 설정하면 사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실제로 샘플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을.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캔번즈가 있죠? 캔번즈에서 하나는 임의로 이렇게 움직이고 또 제일 마지막 거는 캔번즈 크롭 앤 펜 똑같은데 얼굴 인식으로 되어 있죠. 이건 사실상 두 개가 같은 건데 사람의 얼굴이 있는 경우에 아래쪽은 사람의 얼굴이 있는 경우에 이 아래쪽은 사람의 얼굴이 있는 경우에 얼굴을 인식해서 잘리지 않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이 두 개는 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봐도 무박합니다. 우리는 사진이 움직이게 하려면 제일 아래쪽이거나 혹은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 위에 화면 맞추기나 화면 채우기 두 개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사진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캔번즈 얼굴 인식을 선택합니다. 사진이 움직이게 하려면 그렇게 하고서 나갑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터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정한 이 설정에서 한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프로젝트 설정입니다. 프로젝트를 터치했습니다. 16대 9로 하죠. 자 여기서 16대 9로 하고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 설정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키네마스터의 기본 설정이죠. 그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 설정입니다. 프로젝트 설정에서 앞에서 아무리 키네마스터 전체 설정에서 아무리 무엇을 설정했든 간에 여기서 뒤집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설정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터치하면은 젤 위에 오디오에 관한 설정이 있고 여기 오디오에 관한 설정이 있고 비디오에 관한 설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한 번 설정했기 때문에 하지 않고 넘어갑니다.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드려드리겠습니다. 아래쪽의 문제는 이 편집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편집입니다. 제가 이 편집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프로젝트 기본 사진 길이가 있죠. 저는 6초로 해놨어요. 프로젝트 레이어 클립 길이도 6초 이렇게 기본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프로젝트 기본 사진 클럽 있죠. 여기에서 화면 맞추기 아까와 똑같아요.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 이렇게 하면 아까 키너마스터 전체에서 얼굴 인식, 캔버니스, 클럽 앤 펜을 하더라도 이 화면 맞추기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화면 맞추기 해볼게요. 화면 맞추기를 제가 터치해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맞추기, 화면 채우기를 하면 움직이지 않다고 했죠. 화면 맞추기를 하면 제가 해보겠어요. 이렇게 저장하고 사진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3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보세요. 사진 움직이지 않죠. 우리가 키너마스터 제일 앞에 기본 설정에서 캔버니스를 했죠. 그런데도 이렇게 프로젝트 설정에서 이거 뒤집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 사진에서 화면 맞추기를 하면 이와 같이 사진은 전체가 다 보이지만 양쪽에 좌우 혹은 상하에 검은 공간이 생기는 것이 사진 맞추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이 사진은 9대 16입니다. 이 사진은 9대 16입니다. 그런데 16대 9로 된 이런 사진은 화면 맞추기를 하든 화면 채우기를 하든 똑같아요. 자 그러면 화면 채우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 다시 설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설정이 편집에 들어가서 화면 채우기를 지금 설정했습니다. 편집에서 편집에서 화면 채우기를 했어요. 지금 화면 맞추기에 화면 채우기 설정 비교 설명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장을 나왔어요. 그리고 미디어로 가서 절기찾기에서 사진을 가져옵니다. 자 이 사진이죠. 그럼 저장하고 보면 자 보세요. 이 사진은 원래 찍기를 9대 16으로 촬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꽉 채웠죠. 검은 공간이 없죠. 빈 공간이 이것이 화면 채우기입니다. 그 대신에 사진이 잘려 나가죠. 그래서 이건 화면 채우기이고 이것은 화면 채우기입니다. 그런데 화면 맞추기는 사진은 이겁니다. 이렇게 화면을 맞추는데 사진은 전체가 다 보이지만 이와 같이 빈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화면 맞추기이고 화면 채우기는 이것이 화면 채우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진의 일부가 잘려 나가고 화면 전체를 꽉 채워주는 겁니다. 그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이렇게 하더라도 다시 앞부분에서 보세요. 앞부분에서 이 편집에서 밑에 캔앤번지를 제가 하겠어요. 캔앤번지 아랫부분을 선택하겠어요.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장합니다. 그리고 앞에 미리 한 이런 것은 아무리 캔앤번지를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캔앤번지를 설정하고서 그 다음부터 넣는 것은 움직입니다. 미디어들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넣고 즐거우찾기 해서 사진 3개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보세요. 사진 움직이죠. 줌인 줌아웃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젝터 설정에서 프로젝터의 설정입니다. 각각 프로젝터의 설정에서 여기 편집은 여기 편집은 이걸 설정한 이후부터 이것을 설정한 이후부터 적용이 되지 이전 것은 적용이 안됩니다. 이것을 설정을 하고 난 후에 가져오는 사진이나 동영상만 이것의 역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미리 한 것은 그 당시의 그 설정에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마지막에 캔앤번지를 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가져 보겠어요. 하나만 이렇게 하나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이렇게 보면 사진이 움직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프로젝트 편집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을 현재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걸 우선해서 편집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이걸 터치합니다. 이것이 크롭이죠. 크롭핑 이걸 터치하면 여기 보세요. 크롭핑이라고 써놨죠. 여기서 프로젝트 편집 설정 보다 이것이 우선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시작위치라고 있죠. 시작위치와 끝위치를 설정하고 equal 설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작위치를 터치해서 테두리 색깔이 달라졌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화면을 두 번 터치하면 화면에 꽉 채워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옮길 수 있죠. 위로 드래그해서 스프레드나 핀치로 널리든지 줄이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 터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터치면 화면에 꽉 차게 됩니다. 그 다음에 끝위치로 갑니다. 자 끝위치를 터치합니다. 여기서 끝위치를 터치해서 확대시킬 수 있겠죠. 줌인시킬 수 있습니다. 줌인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면 되겠죠. 혹은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첫 시작위치에서 줌인시켰다가 이렇게 줌인시킵니다. 줌인시켜서 끝위치에 가서 길게 이렇게 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서 프레이를 하면 확대 상태에서 줌아웃 되는 그런 상태예요. 줌인과 줌아웃은 자기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키너마스터 전체 설정과 프로젝트 설정 우선하는 것이 이렇게 사진을 선택한 후에 사진을 선택한 후에 크롭핑을 터치하는 크롭핑에서 이것이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터치해서 시작위치와 끝위치를 조정할 수 있고 만약에 이것을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여기 아까 이 꼴을 있죠. 이 꼴을 터치합니다. 이렇게 터치하면 이 양쪽에 이렇게 선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작위치와 끝위치가 똑같아집니다. 여기 보세요. 저장해서 프레임시켜 볼게요.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움직이지 않게 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꼴을 해놓고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요것이 요 화면이 계속 나오게 움직이지 않고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장해서 프레임시키면 움직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키네마스터의 설정이 있죠. 여기에서 설정을 설정을 해서 사진 크롭기를 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우선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의 설정이 있죠. 이것이 또 우선이다. 이것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기에서 터치하면 요 밑에 편집해서 이 편집해서 여기 편집해서 아래쪽에 여기 있죠. 프로젝트 사진 크롭 여기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 움직이게 하려면 이 두 개를 해야 됩니다. 캔번지를 해야 됩니다. 이 사진 화면 맞추기 화면 제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또 우선하는 것은 사진을 선택해서 사진을 선택해서 사진을 선택해서 크롭핑을 하는 것이 더 우선한다. 여기서 시작위치 끝위치 시작위치 끝위치 입구로 이런 것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진에 대한 것은 사진의 변화에 대한 것은 이것만 확실히 알고 있으면 모두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이상 사진의 영상의 줌인 줌업 기본 사진 크롭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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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